그는 네 얼굴, 네 얼굴이 난 걱정하지 우리도 난 걱정에 열일하는데 경민국 안녕하세요 내가 해봐서 다 아는데 무시하는 것 같아 없잖아요 미쳐버린 척 깎아다 그러면 네가 뭐라도 된 것 같나요? 아는 척하지 마요, 잴 수 없으니까 청순 좀 차리고 좋은 사람 만나 시집 잠깐까지 너나 잘 살지 그래 사무중 빼면 날 탄대 자기 관리도 좀 하고 그래 너나 신경쓸지 그래 그래 그럼 네 얼굴, 네 얼굴이 날 걱정하지 그래 네 얼굴, 난 걱정할 시간엔 네 지루한 일정이 너 연구 좀 해보지 그래 그래 그럼 네 얼굴, 네 얼굴이 난 걱정하지 그래 그래 그러하잖아 늘 사람이 왜 이렇게 밖에 못살아 너는 나 과다 내 마녀 평범하게 좀 당이지 그러니 너 나 그만 보지 그래 안타까워 그래 내 동생 같아서 내 딸 같아서 하나만 말이야 저기요 집에 있는 진짜 우리 엄마는 괜찮대요 신경 쓰고 저리로 좀 가질래요 그래 그럼 네 얼굴 네 얼굴이 나 걱정하지 그래 네 얼굴 난 걱정할 시간에 책이나 널 뿐만이 넌 똑바로 하지길래 그래 그럼 네 얼굴 네 얼굴이 나 걱정하지 그래 그래 가잖아 네 사람이 왜 이렇게 반가운 사람 네 얼굴 네 몸에 네 여친 네 남친 네 아껴 네 직장 그래 응 네 얼굴 나 때는 말이야 노력 눈을 좀 낮추면 쉬어 남자친구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